친구들 다음에 같이 로봇놀이 해요 해 자 카메라 보고 시작 지금 로봇놀이 하자요 친구들 다음에 우리 로봇놀이 같이 해요 지금 하자요 지금 하자요 지금 하자고 시아님 티비 로보트가 좋아? 자동차가 좋아? 로보트 로보트가 좋아? 원래 자동차를 더 좋아했잖아 원래 자동차를 더 좋아했잖아 근데 언제부터 로보트가 더 좋아? 두번 좋아해 아 두개 다 좋아해 자동차도 좋고 로보트도 좋아해 그러면 시아님 로보트 중에 어떤 로보트가 제일 좋아? 몬스터로봇 몬스터로봇 보여줘 친구들한테 보여줘 이거 몬스터로봇 몬스터로봇이 왜 좋아? 몬스터로봇이 힘이 세서 좋아 친구들 티비꿈티비는 주의하는 건데요 조용히 막은데요 여기? 편안하게 말해 보면서 친구들 친구들 코로나 조심해 어 이거 찍어줘 이거 찍어줘요 앞에 이거 찍어줘 쓰러지고 말았네 몬스터로봇이 왜 쓰러졌어? 힘이 없어 힘이 없어서? 코로나 걸린거야? 네 코로나에 걸렸어? 응 주사 안 맞네 주사 맞고 다시 일어났어 다시 일어났어? 응 주사 맞고 다시 일어났어? 응 여기 여기를 다 맞았는데요? 어 거기에 주사 맞았어? 여기 다야 넣었는데 어 넣어야 돼요? 응 어 이제 선생님 바로 넣어줄거야 응 이제 서서 컸어요 응 아기 로보트한테 넣어봐야 돼 응 아기 로보트가 어디있지? 저기있다 아기 로보트 아기 로보트 아기 로보트 왜이렇게 가는거야? 오 한번 이거 변해 줘 로보트로 그렇지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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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신 로봇 이야 아기 똑같아요 어 똑같다 똑같아 똑같이 어 똑같아 이렇게 어 맞아 귀여워 귀여워 어 슝 으하하하 다라갈라 똑같지 으으흐흐흐흐흐흐흫 친구들 다음에 같이 로보트 놀이 해요 해 자 카메라 보고 지금 로보트 놀이 하자요 하핰흫 친구들 다음에 우리 로보트 놀이 같이 해요 지금 하자요 하핰흫 지금 하자요 지금 하자고 계속 으흐흫 예금 하자 음 으흥 으흥 맛있나요? 응 달콤하고 맛있어요 흐흫 달콤하고 맛있어요? 예 나 수식하는 면의 친구! 우와! 친구들! 다음에 만나요! 빠이빠이! 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